요즘 많이 드시는 단백질 보충제, 식약처가 단백질 보충제를 수거해서 검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 방법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식약처장님, 저한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약처가 엉망이라고 욕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식약처만큼 잘하는 식품안전 관련 정부당국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식품관련법이 굉장히 엄격하고 식약처도 나름 체계가 잘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중인 단백질 보충제를 검사한다는 보도자료를 보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얼마 안됐죠?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 단백질 보충제 검사한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질 보충제를 국민청원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중에 유통중인 총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 및 스테레오이드 등 불법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식약처에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국민들이 직접 청원한 의견 중 하나를 선정하여 관련 제품들을 실제로 검사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사후 조치하는 정책입니다. 2018년 12월에 최고의 정부혁신정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식약처의 국민참여형 정책으로 식약처가 매우 공을 들이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거래하는 제조공장들에 물어보니까 벌써 식약처에서 단백질 제품들을 수거해 갔다고 하네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와 식약처 잘한다 파이팅! 식약처가 간만에 일 좀 하네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반쪽 조사 혹은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으로만 보입니다. 그 이유를 보도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부분은 보도자료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2페이지를 보시면 이번 조사에 검사 대상이 된 단백질 제품에 대해 자세히 써 있습니다. 검사 대상 최근 2년 내 생산 혹은 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해외 인기 직구 제품 20개 등 총 244개 제품입니다. 문제는요.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이 부분인데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보충제만 검사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활발히 제조되고 유통되는 대부분의 단백질 보충제들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만들어지는데 말이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단백질 보충제, 헬스 보충제, 단백질 쉐이크들은요. 분말로 된 제품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 기타 가공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집니다. 기타 가공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일반 식품이에요. 운동하면서 먹는 헬스 보충제는 대부분 기타 가공품이고요. 시중에 팔리는 다이어트 쉐이크는 대부분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요즘은요. 마시는 단백질 제품도 많이들 드시는데요. 이건 혼합 음료예요. 역시 일반 식품이고요. 실상이 이러한데 식약처는 일반 식품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제품은 쏙 빼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제품만 검사한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요. 검사 대상에서 쏙 빠진 일반 식품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보충제들이 건강기능식품보다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의 하늘과 땅만큼 차이나는 제조 및 유통 그리고 판매에 관한 규정들. 이번 검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단백질 제품에 한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검사입니다. 소비자들이 실제 많이 사먹는 제품들을 검사해야 하는데 실제 업계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들과 일반 식품으로 만들어진 수백 가지 단백질 쉐이크들은 모두 제외하고 식약처가 관리하고 수거하기 편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보충제만 검사를 하는 행정편의주의식, 실적우선주의식, 전시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왕 국민 세금으로 검사하는 거 제대로 검사해야 하는데 말이죠. 아 그런데요. 참고로 이번 검사에서 칭찬해 줄 만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해외 직구 제품 20개를 검사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유명한 해외 제조 단백질 보충제들이 우리나라 수입될 때 거의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어 들어오고 유통되기 때문에 식약처가 굉장히 잘 판단한 것입니다. 해외 직구 제품들의 검사 결과도 기대가 되고요. 자 12월에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는데요. 이 영상을 식약처장님께서 꼭 보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금 더 늦게 조사 결과를 발표해도 좋으니 국내 단백질 제품의 검사 대상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식약처의 국민청원안전검사제가 매우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려면 국민들이 실제로 먹고 사용하는 제품이 무엇인지부터 꼼꼼히 조사해 봐야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건기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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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